여기 아시죠? 저번에 촬영했었는데 요거 이름이 풀 버켓 야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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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져가고 있어요 요것도 조배 하다가 실패한 것들인데 바리에 같아 만들고 요거 무려하는 요거 막 빵떡이들 예 아 이파리 큰 것들 무려 나는 마블 마블 흰색 보면은 너무 있고 요쪽에 요런것도 매니아들이 있더라고 요런거 요런거 요런것도 요거 요거 이름이 뭐죠? 힐러던들은 폴리포디오이 됐어요 아 이름이 좀 길어요 너무 너무 이쁘다 요거 찾는 매니아들도 있더라고 예 그것만 더 잘생겼어 예 요거 흑 명물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폴로카시아 블랙포란이라고 뭐 지금 개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체가 되는 ah 성체가 되려면 grabbed 아 아이 아이 아 이거 처음에 안시리온 배우는 앗 그때부터 안시리오를 보면은 bobe가 돌려져 그래 안키웠는데 구독자분들이 여기 막 보내줘가지고 안시름이 한 열개 되요 두 거의 아이씨 요거에 대한 사인 사인하세요 사인 사인 사진 찍으세요 바삭바삭 이쪽에 안시릉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안시리움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안시리움 입문용은 이쪽에 이쁜 애들이 있고요 이름이 뭐뭐에요 우리 구독자들이 입문하는 사람들을 아 여기 크리스탈리너 이런 애들이 입문용으로 좋고 그리고 여기 클라리네비움도 클래식한 안시리움이거든요 제일 기본 그리고 이제 레어한 쪽으로 가면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이제 이쁘긴 하다 네 가격은 안이뻐요 어디서 구매하느냐 여기 네 라피안타 스마트스토어도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급종은 요거 요게 네 요렇게 이름 알려주세요 레드 크리스탈리너 아 그리고 얘는 미셸 자라 그리고 얘는 자라미셸 이렇게 다른 애들이거든요 제가 안시리움 3년 전에 요거 크리스탈로프 사가지고 네 시작을 하는데 한 6개월 키우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안시리움만 보면은 안시리움 키우기 쉬운데 아 고개가 이제 아 나하고 인연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구독자들이 보내줘가지고 한 10개 되요 근데 난 처음 키우시면 되요 흙을 가볍게 하셔갖고 키우시면 되요 뭐를 많이 섞어서 흙을 가볍게 하시면 쉬워요 이게 저긴데 우키아타 바크 바크로만 키우나 네 바크 많이 섞으시고 돌같은거 많이 섞으시고 가볍게 키우셔야 되요 흙을 안시리움은 가볍게 키워라 전문가의 조언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 이게 비타리인가? 얘도 안시리움인데 네 비타리 바리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이예요 요새 요런 넥타이들이 또 유행이더라고 맞아요 아 여기 안시리움 과심 있는 사람은 요기에서 꼭 사세요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한 번 아 이쪽에는 호야 아파트인데 호야파트인데 주인장이 어디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호야 입문하는 입장이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기 밑에도 있네 여기 밑에도 있네 요거 아 이파리가 이렇게 크냐 아 요거 빨래팥 빨래팥마다 매듭이야 이파리스탄 고기 마블, 국내에서 개발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것도 특이하다 엄청 특이하네 지펠발라 오늘 요걸 보려고 왔나? 이쁘다 이것도 많이 싸졌다 많이 싸졌네 많이 싸졌네 왜? 왜? 어디갔어? 요거는 뭐 언제나 받아있고 아니 알고 이파리가 굉장히 크게 키우시네 안시류 여기도 전문가이시네 저기인거 알지 원더보이 이렇게 촬영하다가 보면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게 눈에 띄드라고 여기는 오늘 요분이 집에 타시는 분 베논 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조금 더 많이 çocuğ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쇠가 넘어가지고 이제 큰 돈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다 먹고 이제 겨울 살려서 이렇게 된거예요.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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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군많은 편리한데 군많은 편리한데 군많은 편리했어. 군많은 편리했어. 아 겨울에는 없는 애들 네. 군많은 편리한 점이 없더라구요. 오, 여기 베놈이 이쁘다 이쪽은 알로카시아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네요 이쪽은 또 이쁘다 뭐 삽수 요거 하나 자격대가 그냥 10만원으로 고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파리가 너덜한거는 좀 싸지만은 여기 작아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쁘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아 이게 롯데볼이 너무 커가지고 지구를 생각하는 식물놀이터 여기 쭉 볏집이 왜 있냐 여기 볏집 장작이 있고 이야 거북이다 너무 이쁘다 그지? 응 네 한때는 많이 키웠었는데 여기는 햅스터 공간인가봐요 요걸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거 애들이 여기가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뜰채로 저쪽에 뜰채로 요거 물고기 잡는거 애들이 응 여기 좀 있다 저쪽 배고자 같다 그 머리에 두께는다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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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같다 진짜에요 예? 진짜에요 철회입니다 아아 아아 대왕 스킨답스였을거 보다 네 아아 아 꼭 알보 같네 옐몬 비슷하게 예 문의를 더 하세요 그쵸 아아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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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다 어디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아 수다 떨 사람이 없네 에이 진짜 아 하하하 아 이분도 공원은 좋은데 어디 가셨어 아 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요거 아이템 멋있다 아 아이템 요렇게 식물도 옷을 잘 입어야지 요렇게 뽀다오가 나는 것 같아요 화분에서 이탈을 해서 요런 식으로 딱 하면은 보기도 좋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파트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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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